여론뚱탑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뵌게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에 아마 대선 직후인가 지방선거 직후인가 만나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준석의 비단주머니가 통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년은 안됐지만 한 10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파란만짝이 일어날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 6월 7월경인가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간 세 가지 이유 제가 칼럼을 썼거든요 그때 썼던 게 윤회권 그리고 공청권 혁신위를 설치하고 그런 이준석의 시도에 대해서 차단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너무 위험한 걸 아닙니까 라는 게 기억나요 위험한 글이었다 김준일 에디터님 질문 몇 개 해도 돼요? 그렇죠 제가 이준석 대표를 어렵게 지금 자리에 모신 거는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석에서 하는 것과 또 공식으로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천아람 당협위원장이 천아람 후보가 결선 간다고 보십니까? 가야죠 가야죠가 아니라 가냐고 간다고 보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간다고 보고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구조적 문제 김기현은 수도권을 모른다 안철수는 DTD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10% 안팎밖에 안 되는데 너무 나이브가 아니한 지금 접근법 아니냐 전당대회 한 달 전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 팀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13%였습니다 지금 시점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다가 이제 수직 상승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러면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이랑 붙었는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봤을 때 당내 세력이 누가 더 큰가 나경원이 더 컸고요 주호영 김기현 봤을 때 역시나 주호영이 더 컸습니다 더 큰 덩어리들과 싸웠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질문 하나 질문 하시죠 인기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대표님 천아람은 이준석의 아바타다 그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까 해석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유튜버 중에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라는 친구가 곽튜브를 이제 처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곽튜브라는 사람을 유튜브에 입문시켰는데 곽튜브가 요즘 더 떴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빠니보틀은 진정성 있게 계속 미뤄졌고 그래가지고 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빠니보틀이 천아람이 이준석보다 더 떠도 괜찮습니까 그건 자기 역량이고 제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천아람의 상품을 띄웠는데 잘 나가면요 제가 그렇다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도와줄 이유도 없고 사실 이준석을 넘겠다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지 잘 안됐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질문 중에 지난 전당대회 디펜딩 챔피언이다 맞는 말씀이고요 분위기상은 10%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입김 그 부분이 완전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저희 선거운동 해준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선아람 후보가 선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심심을 공략하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냥 우리는 선거에 관심 없고 사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뛰어라고 했으면 조기에 각 세우는 게 원래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지금은 선아람 나와서 이제 막 무슨 족자로 대통령 선거 불개입 이런 거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시킨 거 아닙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다고 할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제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질문한 거에 후속 질문 그러면 한쪽에 천아람이 올라가면 두 명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기현 안철수 중에 누가 올라간다 보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원래 정상적이면 왕당파와 반대파가 올라가는 거 맞죠 왕당파 근데 왕당파가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원래 80% 이상 확률로 김기현이 올라가요 김기현 천아람이 돼야죠 근데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상한 사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 천아람 결선 투표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 안 됩니까 가능하다 이거 왜 똑같냐면요 예전에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보면요 처음에는 다들 주호영 나경원 대결 이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대표 리더십은 주호영보다 못할 거라 그래가지고 주호영 대 이준석을 또 예측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구도는 나경원 대 이준석을 또 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저는 지금 상당한 김기현 후보의 고민이 뭐냐면은 사실 인주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철수 후보는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인주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우물쭈물하는 이미지가 있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그걸 극복하고 또 업그레이드는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대한민국민은 알아요 그럼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어디 토론에서 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 원래 토론은 좀 그래 하지만 나머지 장점이 있잖아 이게 되는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단기간에 형성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선거전이 시작하기 전에 만약 대한민국민의 10%가 김기현 의원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예를 들어 한 60%가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채워진 50%가 뭐냐면은 저 사람 무슨 남진 꽃줄에다가 좀 이상하게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차 있으면은 없는 이만 못한 인지율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다른 정치인 보세요 김문수 시사 같은 분들 얼마나 정치 이력이 길고 훌륭한 점도 있고 했습니까 그런데 일부 정치 고관여측만 알고 있던 김문수가 갑자기 대중에게 확대된 계기는 도지사입니다예요 김문수인데요 도지사인데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김문수 시사님은 도지사입니다 하나로 설명 안 되는 훌륭한 이력을 가진 분이지만은 그거 다음에 없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없던 지지율이 갑자기 오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뭐로 채워졌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 급하게 집어진 게 후속 질문 하나만 더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천아람 후보가 올라간다고 봤지만 만에 하나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제 내가 어떤 정치평론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가 어떻게 만약에 천아람 후보가 떨어지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그분은 안철수 쪽이 유리해진다 이준석계는 안철수 쪽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나는 그런 평가가 있긴 해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이준석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김기연보다 안철수를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잠깐만 대표님 김기연 의원과 안철수 의원 쪽 중에서 이런 표현이 참 저속하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 더 싫으세요? 김준일 평론가 어떤 장선철 서장이나 상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선철입니다 어떤 장선철 서장이나 상의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거예요 실컷 조컷의 문제보다는 당원들은 지금 저를 지지한 당원들도 냉정하게 뭘 보고 있냐면 수도권 승리를 위해 누가 처제적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입시 제도가 뭐냐를 물어보면요 다들 철학적으로는 얘기하겠죠 정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 가는 제도 아니면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 당원들의 상당수는 총선 후보로 누굴 지원하기 위해서 당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좋을까 지금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거의 37%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바로미터가 될 게 뭐냐면 4월 보궐선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 안 나오고 있겠지만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용산에서 만약에 구청장 보궐이 치러지면 3월 8일에 선출되는 신임지도부의 첫 무대가 4월 1일인가요 5월인가 그때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너무 짧지 않냐 그러겠지만요 그때 가서 유세차 올라가는데 안 먹히면요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 다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독이 든 성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긴 하지만 천아람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역할을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 프레임을 유일하게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박희영 구청장의 거취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무공천 선언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월 8일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그 시간이 안 나와요 선거가 한 달도 안 남는데 어떻게 그 시기에 공천 신청 이미 받을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그걸 빨리 판단 내려가지고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 유도하고 그다음에 무공천 선언을 해버려야 되는데 다음 지도부가 온팡지에 뒤집었을 겁니다 이거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한데 대표님은 이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파장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냐 윤핵간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윤핵간과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다 어떤 쪽이십니까 원래 여기 뉴스킹인데 왕들이 원래 잘못을 하잖아요 왕들이나 세자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세자를 가르치는데 세자가 막 농땡이 치고 강연도 안 듣고 이러면 뭘 하냐면 세자를 모시는 내시를 두들겨 팹니다 네가 잘못 모셔서 그렇다 이렇게 사실 놀러 나간 건 세자거든요 원래 그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사실 저는 윤핵관들이 지금 명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윤핵관을 때리는 국민의 심정 속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정무를 깔끔하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긴 그렇고 하나만 더 하고 저 여론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이게 더 재밌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나 이어지는 질문 하나 해야 돼 오늘 동아일보 논서실장 송평인 칼럼이 나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간신배는 이준석하고 윤핵관 둘 다 간신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준석을 비판해야지 까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이준석을 비판해야지 왜 안철수를 비판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신배라고 본인이 생각합니까? 간신은 보통 대통령 옆에 붙어서 약간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지로기마 같은 거 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자체가 메이저 신문에 논서실장이 쓰셨다고 보기에는 막상 모순인 게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래서 간신배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좋은 소리 안 해주는데 간신배다라는 건데 그냥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가 없는 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 들으시면 발끈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준석이 간신배 역할을 하는 걸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야 되거든요 구체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글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간신배보다는 오히려 중신이라는 거예요? 사육신 이런 거에 해져 있는데 아 사육신입니까? 영모를 꿈꾼 거 아니야? 중신이 아니야? 저는 이제 사활을 당한 뭐 이런 거지 이게 간신 카테고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대표님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MZ세대 돌풍으로 정말 30대 중반에 당대표가 됐고 그럼 좀 더 계속 연장을 해서 자기의 정치를 더 이어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충돌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 좀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하고도 좀 원만하게 하고 뭐 좀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그게 좀 안 됐던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작년에 충돌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가처분하고 다 했지만은 제가 할 권린 행사 했지만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가를 다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조절하게 안 하려고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나경원 대표 당하고 안철수 대표 당하고 유승민 당하고 있는 건 보면은 저 사람들 당하는 건 제가 당했던 건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나중에 언젠가 구체적인 일화들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해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거는요 진짜 코미디입니다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건드린 사례가 훨씬 많아요 저한테 그 안에 보면은 실제 간신배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간신배 열자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다 아니요 저는 누구에게 잘 보일 생각도 없지만은 이런 거예요 딱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그 사람한테 보면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궁금해서 분당 얘기도 합니다 누가 당대표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당을 생각해보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동력이 있겠어요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 정당 역사상에 대통령이 찰당하고 창당한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사실 그전에 이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대책해가지고 좀 현재 정치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결국 창당 얘기를 선택한 건데 창당 자체는 굉장히 실패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한나라당과 잔류민주당이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탄핵을 걸면서 청선 결과가 이제 과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도 자체는 어느 진영에 있는 국민이냐 대통령의 책임 정치 책임성을 자기 스스로 간과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도일 거라 볼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신병 변호사가 말할 때 지적할 때 저분이 좀 오버하는 걸 지적하려고 한 건데 그분은 또 가가지고 이건 대통령실과 상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코멘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뭐라 그러면 교감이 있었더라겠어요 아 그 다음에 좀 바꿨긴 했습니다 네 세 번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조금씩 이제 바뀌긴 하는데 야 이건 뭐냐 진짜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걸 진짜 기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실 이제 이번에 전담회 끝나면은 하여튼 정무를 보시는 분들은 싸그리 싸그리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방식대로 해임을 해야 됩니다 해임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짧은 질문을 하죠 아시죠? 그냥 오늘 하시죠? 아시죠? 반 짧은 답니다 대통령님께서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고 수도 없이 답변하셨지만 총선 이준석 신당 가능성 1%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0%입니까? 지금 0%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참 질문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요거 하나 이준석하고 천하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각에서는 한 사람은 싸가지가 있다 한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이걸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천하람 부모한테 천하람 부모도 전국 단위 선거나 큰 선거는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총선은 다 가봤지만은 저희가 그런 메시지 다 예상했어요 그래서 천하람 부모한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당신 당장 나가면은 당신이 조금 뜨면은 수많은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문자 보내서 당신한테 조언할 거다 이준석은 뭐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싸가지가 없고 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할 거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 두고 봐라 당신은 처음에 당신이 나가서 인지도가 났기 때문에 처음에 당신이 만들어내는 기사량이나 아니면 당신이 가지는 그런 지분율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 조용히 착한 말 하다가 기사 안 나가서 당신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당신들한테 조언 조언해 줄 거 같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그런데 천하람 부모는 그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선명성을 보이려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정치하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불편한 소리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입에 발린 소리예요 제가 그거 못할 줄 아세요 제가 그거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제가 종편만 10년 했는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잘해요 그거 제가 가면은 가가지고 누구도 불만 가지지 않게 하는 김병민 씨 관법 너무 잘해요 제가 이야 그런데 10년 방송에도 한 마디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김병민 씨가 한 마디도 기억나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요 여기서 나는 디스는 못하겠어 김정민 그쪽도 사실 있어야지 저도 했어야지 뭐 반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우리 배종사님께서 소개는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당대표 적합도 후보 지지도 한번 소개해 주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조사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뷰원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휘청 대상인데요 김기현 45.3% 안철수 30.4% 천아람 9.4% 황교안 7%로 나왔고요 또 다른 조사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35.5% 김기현 31.2% 천아람 10.9% 황교안 7.8% 두 조사가 조사 시점이 조금 다른데 김기현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오차범위 내에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고 천아람이 두 조사 모두에서 공통점인 점은 3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보면 내일 나옵니다 컷오프가 4명은 황교안 후보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거의 4명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위가 엎치락뚜치락해요 지금 조사가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가 미디어트립은 이거는 일관되게 김기현 후보가 잘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나경원 후보가 문제제기를 했던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건 경향성의 문제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운데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좀 낀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항상 포지션을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확장성도 있지만 양쪽으로부터 협공당해서 예전에 여러 선거를 봤을 때는 이래서 조금 주춤해서 빠지거나 단일화라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지금 당장 후보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양쪽으로부터 다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선을 왜냐하면 메시지를 양쪽으로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쪽은 이걸로 공격하고 한쪽은 이걸로 공격하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에 왔다 그래서 아마 천아람 후보의 부상 가능성을 이준석 대표도 조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김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김 쪽으로 많이 쏠리는지 또 안철수 지금 말하는 안철수 후보의 좀 애매한 스탠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나연대는 약하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경원 대표가 김기현 대표보다 더 큰 정치인입니다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몰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반대로 지금 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김기현의 세력을 나경원이 흡수한다 이건 되지만 나경원의 덩어리를 김기현이 흡수한다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전형적으로 정치인은 두 타입이 있습니다 바람타는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견고한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바람타는 정치인이 엔비 같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아주 고착하는 팬덤이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같은 거거든요 이른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두 분이 감옥 가도 한쪽은 지지자가 있고 한쪽은 지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확 바람이 붙는 유형이 나경원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바람을 붙이기 쉽지 않거든요 바람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한테 이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까 안철수 대표는 아까 김준일 기자 지적한 것처럼 모호한 지점으로 가면 안 돼요 스탠스 가히 모호합니다 아까 이진복 전문수석 메시지를 박지훈 변호사가 소개했지만 그거 말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말은 딱 그거거든요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요 안 움직여도 쏩니다 무조건 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인데 손 들어 안 움직여도 쏠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안 움직여도 쏜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는 게 맞다고 이준석 대표는 보시는 거군요 대표님께 궁금한 게 지금 나온 두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 천아람 후보우 위원장이 이제 수치상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거 다 오차범위 되니까 그래서 천아람이 안철수 의원의 표를 많이 잠식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사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사는 결선 투표를 과반으로 통과할 가능성 없어 보이고 제가 생각에는 1위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저랑 비슷한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지지하는 층은 두 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바른정당부터 이어진 유승민 의원과 인연과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형성된 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될 때 그 바람이 해가지고 처음 이준석의 눈을 뜬 그런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요 디폴트로 뭐가 세냐면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반감이 세요 아 기본적으로? 네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갈등이다 이런 거 동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후자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이 덩어리에 봤을 때 전자에 해당하는 덩어리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반감이 김기현 의원보다 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딱 확단해가지고 이 전체 덩어리가 어느 쪽으로 나갈지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용산의 하나 행타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둘의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저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그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혀 몰라요 저도 그러면 테스트해볼 기회도 없었고 사실 둘이 겹쳐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본인이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다거든요 절대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안 움직여서 쏘고 움직여서 쏘고 암구호를 보라는데 윤석열이 그랬는데 만세그래도 쏘고요 윤석열이 그랬는데 답 못해도 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갈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대표님 앞으로는 어떤 시점이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진윤 조직과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비대위원을 했던 게 2012년인데 엔비가 그때 박근혜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총선과 대선을 그때 치르는데 엔비가 내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이 그렇게 내세웠는데 엔비가 그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죽어도 박근혜는 안 되라고 했을 때 엔비 대통령이 그다음에 5년 동안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봤을 때 보수 진영뿐만 마찬가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정확한 성향적 일치를 가지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노무현이라는 후계자를 발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은 것이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견고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실 2017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권주가 저렇게 차기주자가 저렇게 풍부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개인적인 권도 있지만 안희정 지사가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에 보면 김경수 지사도 재판 겪으면서 망가지고 박원시장까지 박원시장도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남은 게 이재명 후본데 이재명 후보를 또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 또 아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작은 불협화음이 0.7%의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상대 진영이었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는군요 저희는 그래서 대선 대선 가고 있으면서 나이스였죠 이제 보면 이게 저게 안 되는 팀은 절대 정권에서 창출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현 여권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선이 될 거다 서류 탈락한 강신업 신혜식 김세희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다 안철수 지지하겠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신업 변호사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갈하신 말에 제가 너무 공감해가지고 욕이 있던데요? 뭐 그 표현 방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눈장 평가하셨던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슈퍼셋을 보내드리려고 방송을 찾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때 제가 늦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받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그 서류 탈락시킨 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서류 탈락시킨 아마 배경에는 물론 그분들의 자격을 실제 심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분들을 컷오프 해야지만이 그 표가 초반부터 김기현 후보한테 몰릴 것이다 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음주에서 양지로 올라오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도 없이 박탈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반대쪽으로 몰려갈 겁니다 이제 너무나 배신감이 클 거예요 그게 안철수 아니면 천아람도 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분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준석은 까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한 1년째 이준석 까는 게 이제 그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하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 쪽을 밀지 않을까 우리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동접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8천여 분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데 영상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나? 아니요 보니까 다 응원하시는 분들이 준수기 때문에 준수기 우리 이준석 대표 여론 뚱탑에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좀 해봐 잠시 본인이 빠질 생각을 끝까지 안 하는구나 저는 이준석 대표 저는 다음 기회까지는 꼭 보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투이 쓰는 진행자가 교체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여론 뚱탑 오늘 뭐 다음 주에 다시 또 여론 얘기를 좀 해봐 근데 오늘 여론 뚱탑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게 다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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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준석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나와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좀 나와주십시오 그때까지 계시면요 그때까지 있을 겁니다 감사드리고 자 배종사 소장님 또 김준일 에디터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